백안금을 준비해 주세요. 동그랗게 빚어 소를 만들어주세요. 건식 첩쌀가루를 준비해 주세요. 건식 맵쌀가루를 준비해 주세요. 쌀가루를 섞어주세요.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녹인 뜨거운 물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주걱으로 골고루 섞어주세요. 쌀가루를 섞어주세요. 쌀가루를 섞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주걱으로 잘 섞어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떡을 치대어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밀대로 밀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백년초 가루를 묻혀 색을 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흥미 가루를 묻혀 색을 내주세요. 반죽을 3등분으로 나누어주세요. 반죽을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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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백안금소를 얹어주세요. 단면 끼리 붙여주세요. 남은 짜투리 반죽에 작은 코트를 찍어내주세요. 별떡 위에 붙여 장식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